출산율 감소세가 최악으로 치다르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순 이동은 앞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9만 6천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2072년이면 외국인 생산연령 인구가 현재 156만 2천 명에 누적 순 이동까지 더해서 611만 2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인구의 자연 증감이 없다는 전제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기대수명과 관련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72년 생산 연령 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비중은 36.7%로 생산연령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